매주 수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주요 현안을 짚어놓은 노컷 대련 시간.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청출 조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한판 승부 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지 않은 제작진들의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어요. 한판 승부가 애정하는 두 분이죠. 먼저 최근에 천바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의 천아람입니다. 그리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남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제 자리에 지금 박성태 실장님한테 뺏겨서 불편하게 앉아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그럼. 바꿔주시면 제가 3만 원 정도 드릴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님과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일단 우리 천아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면 상대 토론자도 급을 맞춰달라. 원내대표 급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김성회 의원이니까 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셨다면서요. 네, 우선 없는 얘기를 하면서 김성회 의원님을 띄워주는 전략 저도 대찬성입니다. 사실은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요즘 저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만 우리 김성회 의원님께서는 정말 선별적으로 아주 가려서 요즘 방송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뵐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공격 들어와서 잠깐만 방어를 하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라고 상임위도 사실 처음 하는 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한눈필 8시간이 없는데 여기 이제 3주년 됐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성장했던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의 친절 같은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3주년 특집으로 축하해드리러 나온 거지 제가 다른 방식으로 가려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부르는 데도 별로 없고요. 아무튼 오늘 라인업이 오늘 저녁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다라는 자부심을 안고 최고의 조합을 최고의 조합이에요. 완전 드림팀이에요. 우리 김웅 의원님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험담이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을 잘한 게 아니어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글쎄요. 저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유리함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원칙을 따르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두 분 오신다고 저희가 치킨을 쏘기로 했습니다.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단문 50원 장문대간의 위로문자 메시지 청취인증샷을 보내드리면 천아람 김성애 의원이 보내드리는 치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한 말씀씩 축하 메시지 전해주세요. 우리 천아람 의원님한테 제가 아마 2주년 때인가 전화연결로도 축하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래 해먹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판승부의 기세가 꺾이기는 커녕 우리 박재영 앵커께서 대상도 수상하시고 CBS의 이제는 압도적인 확고한 투톱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CBS가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라인업을 한판승부가 만드신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기세라면 한 30년 정도 하시지 않겠나 밖에 있는 제작진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0년은 무슨. 자 우리 김소장님이래. 김 의원님도. 네. 이번에 포스터 새로 찍으면서 박재영 앵커가 단독으로 박재영의 한판승부라고 한 걸 보면서 2년 전에 우리 손피디님의 해안. 그때는 그냥 원래 한판승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박재영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아 이런 큰 그림이 다 있었구나. 방향을 잘 잡아도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는 인턴이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는 예를 들어 그때 진중한 작가랑 제가 이 프로그램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박재영이 주인이라는 것이 그때 알게 됐어요. 아니에요. 주인은 무슨.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재영 앵커님이 진행하시면 30년 쭉. 원래 김 의원님이 3일 나왔으면 두 분 얼굴이 같이 붙어있었을 겁니다. 그냥 김 의원님이 이틀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3일 하시면 두 분 얼굴을 붙여드리겠습니다. 4, 4, 5, 2입입니까? 그렇습니다. 3일을 결단하시면 두 분 얼굴을 같이 넣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현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의 풍경부터 짚어보면 지금 갈등이 겪히지다 못해서 폭력사태까지 나타나고 의자까지 던져지고 충격받았다는 분도 많으시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권 재창출 실패 경험이 오버워랍돼서 걱정된다. 버림받는 당 될까 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일단 우리 천아람 원내대표께서 전에 소속된 정당으로서 또 당대표 후보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지난번 3.8 전당대회, 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도 굉장히 나름대로 안철수 후보님도 계셨지만 저도 그때 상당히 선명한 비윤 후보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제가 연설할 때는 욕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몸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즘 원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넘었고 표현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총기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너무 과한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 도의가 완전히 실종된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께서 오늘 김현정 뉴스쇼 나오셔가지고 나경원 후보께서 과거에 무슨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을 법무부 장관 당시에 부탁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 영상이 또 우리 제작진이 준비했는데 영상을 바로 보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 후보자들 토론회 주요 장면 중 하나를 보셨는데 장면 보시면서 우리 김웅 전 의원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한숨을 쉬셨습니까?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사 생활 20년 하고 나온 계기가 바로 저때 저 법안이 통과돼서 이 수사권 조정 법안 자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많은 그런 법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의원들이 저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게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뭔가 검찰을 정말 수사 통제기관으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후회스러운 저 법안입니다. 그 법안 관련해서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물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전 대표로서는 당연히 저 정도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서 마치 무슨 부정한 청탁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다. 우리 김성현 의원님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그 장면 어떻게 보셨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좀 평가하시면 일단 저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검사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 때도 대통령님 저한테 전화 청탁하신 적 있죠? 얘기를 꺼내서 이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말이 나왔던 기억들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님이 저렇게 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 받았겠죠? 나경원 의원이 딱 한 사람 있을까 전 오히려 그 부분이 먼저 떠올랐고 그 나경원 의원 정도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정치인인데 여기가 맥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오로지 유일하게 혼자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면 되고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 라는 오만함이 아니면 누가 저런 부탁을 저렇게 함부로 해대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충돌 얘기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보통 정상적으로 되면 이게 맞고 쓰러진 다음에 전화를 해요. 폭력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고 쓰러져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게 만들고 저 사람들이 폭력을 썼다고 몰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둘이 붙잖아요. 붙는데 붙은 다음이 더 문제인 건데 지금 트럼프 때도 보시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벌어지면 야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가 자제하자 이 말이 먼저 나온다고요. 트럼프도 이제 메시지 좀 온건해진다라고 아들이 얘기도 하고 민주당 공화당 다 할 거 없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결을 해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됐다고 자기들이 먼저 반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한동훈 후보께서는 계획하고 난동을 와서 피웠다라고 원희룡 후보 쪽을 공격하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동행에 온 것으로 보이는 자가 상대 후보 지지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더 문제를 키워가는데 이 정도 했으면 싸우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자중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내실 때가 아닌가 공소취소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셨고요. 천바오. 천하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나경원 후보의 눈빛을 보면서 토론회 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동훈 특검은 되겠다. 저는 한동훈 특검은 이거는 무조건 통과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시더라도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서 이거는 무조건 특검이 출범한다라는 확신이 저는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설득하실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무조건 일단 찬성 누르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대충 떠오르는 분만 이철규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몇 명만 해도 친륜계 몇 명만 해도 8명은 금방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특검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쓰실 것인가 부터 일단 의구심이 들지만 안 쓰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타 특검 법안들과의 균형 때문에라도 쓰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경원 의원님의 표정을 보면서 8명 이상의 반란표가 아주 쉽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거. 저거 본인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별건 수사건 하나 들이밀면서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 얘기를 들은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고생한 국민의회 의원들, 지금도 재판받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우리를 위해서 구명을 위해 노력했구나. 우리도 나경원을 도와야겠다. 국민의힘 당원 선거에서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까는 사람이 굉장히 쪼잔해 보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후보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회 폭로에 대해서 당내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소하거나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께서 정말 페어플레이하고 아름답고 당의 화합을 추구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저도 그거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당 내부를 향해서 수루탄을 자기가 스스로 던지고 있으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회에 대해서만 고소하지 않겠다? 이거 선별적 침묵 아닙니까? 선별적 아량 아닙니까? 저는 선별적 아량을 베푸는 이 부분은 결국 자기가 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설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의 폭주가 곧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후보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한 갈등으로 나오다가 지금 한나 갈등처럼 갔잖아요. 원희룡 후보님 배제되는 걸 참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희룡 후보님께서 더 큰 폭탄을 곧 던지실 거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전당대회 마지막에 큰 하나의 화두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잠깐 신사회 엄청 늘었는데. 3주년이니까 영광을 해야지 3주년이니까.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가 되니까 스피커의 무게가 확 커졌어요. 박 실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현 의원님 말처럼 말마따나 일단 저렇게 사적으로 문제를 물론 외부에 공개된 문제이긴 하지만 사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것대로 규명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언 그룹에서 가까운 분들이 조언을 했어요. 어차피 어대한이니까 로우키로 가자. 그런데 오늘 아침 토론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 한동훈 대통령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입장하나 되면 대통령실은 17개의 입장문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면 이거는 스타일상 일단 대통령 MBTI 안 맞다. 계속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앞서 제가 나경원 의원을 잃었다고 표현했는데 특히 정치 지도자는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입장이 달라도 편을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편을 떨어뜨리고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로우키로 합류적으로 가려고 해도 3대1로 계속 싸우고 3명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이게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냥 저 정도 하면 돼요. 대선수자 꿈은 버리고. 반응을 꼭 저렇게 해야 될지. 저는 제가 저희 당이 정말 다른 당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드리기 할 줄은 몰랐고. 그런가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아끼는 분들도 그 얘기를 여당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런 스타일은 꼭 버려야 된다. 지금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되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천원아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장해찬 전 최고가 제시한 댓글팀 의혹. 그런데 이 댓글팀 의혹이 김건희 의사 댓글팀 얘기도 나오고 문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동훈 후보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의혹을 장해찬 전 최고가 하면서 나를 고발해라. 왜 안 하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이신지요? 법률기 앞장에서 우리 김웅 의원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김성혜 의원 말씀하시죠. 일단은 저는 이게 꼭 댓글을 직접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런 글이 올라,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베데스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업무방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치인이 활용을 해야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나 그리고 자기의 인기만 이렇게 올리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업무방해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킹크랩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업무방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좀 구체적인 사례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희 의원님은? 저는 일단 우리 이명박, 박근혜 두 경선 후보의 2007년 경선 다시 떠올려보면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실했다. 그것이 이번에도 그들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해찬 전 후보가 됐든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됐든 원희룡 후보가 됐든 특히나 권력의 비정한 것,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판에 나와서 과장을 섞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 이것이 가족을 후복붕 생각해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나온 얘기는 다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나중에 밝혀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드루킹과 관련돼서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드루킹은 어쨌든 대선 캠프에서 뭔가 접촉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인 거고 이 경우는 지금 한쪽은 대통령의 부인의 배우자의 문제인 거고 다른 쪽은 법무부 장관이 운영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점을 두 번째로 짚고요. 세 번째는 댓글팀이 뭐 하는 데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좋아요, 나빨을 누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논리를 개발하는 팀이 하나 있고 그 논리를 개발한 걸 어떻게 퍼트릴까가 연결이 되는데 코어 팀이 논리를 개발하고 외주팀이 보통 이걸 퍼트리는 방식으로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리소스를 이용했다든가 돈을 줬다든가 주장하는 거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자승잡아기를 좀 보는데 자기들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돈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댓글팀은 있는데 그게 큰 문제냐.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봐서 법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논리를 개발한 팀이 있었다면 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천하나 원내대표께서 뭔가 자료를 검색하면서 열심히 발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저도 김성애 의원님의 말씀처럼 당내 선거를 하면 대부분 팩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적당히 하나 묻어서 같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는 이낙연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의혹도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처럼 자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조의 희망 전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이 댓글팀 의혹이라는 게 생각보다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스노우볼이 커지는 게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반응이 뜨뜨미지근했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할 거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댓글팀 이야기가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하겠다라고 하기가 애매해집니다. 당장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원래 반대했었는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지층들의 여론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특검법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략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칩시다. 친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특검에 찬성해서 특검을 출범시켜서 어떻게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자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물러나라 라고까지 저는 스노우볼이 그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항상 하던 얘기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 많고 수사 많이 받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당대표직을 할 수 있냐. 그거 논리 일관성을 쫙 밀어붙일 겁니다. 친륜들은.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버티느냐가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댓글팀에서 우리 김웅원님 말씀처럼 드루킹처럼 킹크랩이나 이런 것처럼 완전 불법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누구를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을 시도했고 장현찬 최고위원 말처럼 이걸 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한동훈 후보의 멋짐이 깨집니다. 한동훈 후보 되게 멋지고 세련된 걸 추구하시거든요. 막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벌써 금요일이에요? 벌써 3주년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멋진 정치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단당히 찐인데... 보세요. 그 뭐야. 이준석 상대하는 거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몰래 외주 주고 사실 되게 멋지고 팬이 자발적으로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동원된 거였고 그러면 멋지고 세련된 이미지가 깨져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커지고 특검이 출범하고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순간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 저도 이게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거는 특검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장 누군가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조사 대상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 스피커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고발과 수사, 조사 과정에서 다 커질 겁니다. 또 하나 누가 참여를 했냐면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여했습니다.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능지처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을 말했어요. 능지처참이면 사형입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지적한 계정들 이런 계정에서 한동훈 띄우기만 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는 여권 내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했다. 무자비한 공격을 했다. 나도 피해자라고 했거든요. 이건 여권 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김석열이 말씀한 대로 법무부 리소스 없다. 돈을 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해찬 씨가 얘기한 부분은 23년 5월 16일에 장관님께 보고드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규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저렇게 해주면 고맙지라고 구경한 게 아니라 보고를 받고 뭔가 답신을 줬다면 이거는 깊게 관여한 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노컷 때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네요. 잠시만요.